만군의 여호와 주가 말씀하셨네 내 희망은 여기 아닌 오직 나의 영으로 이루어지리라 주 하나님 사냥 주의 말씀 따르는 자는 주께서 보호하시며 주의 구원 보게 되리 주 날개하를 거하는 자는 주의 봉이와 신실함 따라 한란 중에도 주를 여전히 찬송하라이 만군의 여호와 주가 말씀하셨네 내 희망은 여기 아닌 오직 나의 영으로 이루어지리라 주 하나님 사냥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도 과정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만물이 뒤져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맘을 변해도 주 하나님 사냥 주 하나님 사냥 주 하나님 사냥 영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내 희망은 여기 아닌 오직 주의 성령으로 아멘